아 아 아 안녕하세요. 더 보이지입니다. 네 이번주 심플리픽에 선정된 더 보이지입니다. 더 보이지 매력에 빠져보실까요. 우선 저희 멤버들은 다 상큼하기 때문에 약간 과일 향이 나오죠. 딸기 향 수박 향 오렌지 향 목숭아 향 이렇게 또 학년이는 약간 천혜 향 냄새 나고 주물 줄 또 뉴는 약간 레몬 냄새 아 정말? 네 어려운 것보다 제가 연습생 될 때쯤 학년이가 프로듀스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이라서 그때 많이 자주 못 봐가지고 제일 늦게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엄청 친합니다 많이 친해졌네 예전에 하이파이브도 못 건넸거든요 근데 지금 건네네 수식어가 맏형이거든요 맏내로 하고 싶네요 맏 맏형답지 않게 막내처럼 애교도 부를 때도 있다 애교 한 번 갑자기 애교를 잘해 오잉 귀엽다 주연이는 허니잼 으로 받고 싶어요 굉장히 진지한 구석이 있는데 진지할 때마다 한 번씩 저희를 빵 터트려주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기는지 모르는데 웃겨요 탁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더보이즈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기리엄 무대를 같이 보실까요? 네 기리엄 예 기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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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